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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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이... 후... 아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네... 무빙이 왜 이래? 와...씨... 진짜 뻣뻣한가보나... 이거... 후... 키보드가 진짜 뻣뻣하네..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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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누르면 안 되겠다..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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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죽었다... 후... 후.... 후... 흐... 단잘에다 쏠수있는데..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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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어우 길을 뻔했네 안 맞을 수 없다고 너를 죽어봐 어우 죽을 뻔했네 후우 진짜 깹니다 쓰리 투 원 뒤로 돌아서 후우 후.. 김éc당이 낚시 해복해줄네 해복량이다 해복량 먹어야지 이미 벌써 들어왔겠지? 버x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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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 후 바삭 에오씨 죽을뻔 했네 어우 헤이 할아버지 이거를 더 잘 쓰이기 때문에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어 역시 왔다 우와 사망하는 뻔 이제 진짜 한 대만이면 죽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후 아.. 못 깨 위치를 까였군 칼빵이라 무섭구만 칼빵 다프라이 헤빈메탈에서 1대1 샷건대사면 진짜 개박치게 헐 헐 헐쌰 헐쌰 대기 헐 삼촌 엥 헐쌰 헐쌰 가위치는 까진 않지만 뭐 있으면 좋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아휴 이게 키보드가 0 안된게 잘 안되니깐 무빙 이상하네 스텝이 안돼 오오 진짜 이상하네 무빙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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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앉으면서 쓰는 기술을 못쓰겠다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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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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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에 주게 왜냐면은 장거리는 피같이 벌랑한다니까 자 쓰리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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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1킬 남았네 헐키